제가 본 주제는 배달비도 더 치페이를 한다? 라는 주제인데 이거 이제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올해 들어서 배달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배달이 많다 보니까 12,000원까지 배달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가게 운영하신 자영업자랑 소비자가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마곡 샀는데 5,900원까지 있더라고요 한 건 배달에? 한 건 배달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비싸졌느냐 요즘에 단 건 배달이 경쟁이 붙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 라이더가 같은 가게에서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배달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데서 하나씩 하니까 빠르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오고 그러니까 거기한테 밀리는 거죠 우리도 단 건 배달하자 그러려면 가격을 올려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고용보험을 또 가입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배달비 이렇게 비싸면 누가 돈 버는 거냐 봤더니 배달 앱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업체 그쪽이 이제 좀 수수료를 더 받게 된다 어쨌든 이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비싸다 한 번에 가격도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배달비가 인상됐다는 이유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 우리 그러면 저녁 7시에 저희 치킨 시킬 건데 우리 같은 라인에서 드실 분들 있으면 손 드세요 같이 한 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돼서 한 집에서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나눠봤네요 마곡 땡땡 아파트 412동에서 지금 치킨 시킬 건데 함께 하실 분들 세 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배달은 아니고 제가 오늘 사러 갈 건데 드실 분 있으면 여기 남겨주세요 하니까 한 3, 4가구가 모이더라고요 시간하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소희가 직접 재현을 좀 말해